아저씨 아저씨로 뚫라나 아니네? 이럼, 이럼 점 뭐였슈 오케이 왔습니다 지금 연승 스택 있어? 연승이요? 7월 연승 오케이 어 스타드래곤이다 어? 알아? 네 아니 저번에 몇 번 만났어요 상대팀이랑 와 근데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학교 후배랑 이렇게 브룬스타즈 선수 가지고 소통이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엄청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방송고 학교에서는 어? 미지? 아이고 아이고 방송고 학교에서 남궁본의 이미지는 어떤가? 음 그냥 되게 유명한 선배로 아 약간 뭐랄까 유튜브 잘나간 선배? 어? 끝? 끝? 아이예요 일단은 잘생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저 학교에서 이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아... 뭐래야 될까? 아무거나 상관없어 일단은 어... 프로롱하면 추천해주세요 음... 스튜, 거스 둘 다 1500 찍자 오늘 나 뭐할까? 잘하시는 거요 잘 잘하시던데 잘하시... 잘하는 거? 나 미... 나 미코도 잘하기니 좋습니다 뭐... 뭐가 좋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가 좋은데 저는 뒷마당 비비로 오늘 게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흠 이번 판은 제가 오른쪽 가서 스프라우트 좀 뚝딱 해줄게요 어... 후배랑 디스코담스 게임한다니 이 핀 근본이 있는데 피해주고 오케이 어 라인 쭉 밀어버려 나한테 패스주면 넣었는데 아쉽네 장난입니다 샌디보스턴님 바로 이속 켜주고 하얗하얗하얗하얗하얗 왼쪽으로 공줄게 끌었으니까 양각 봐주겠습니다 제가 슈랑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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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퐁 나이스 그것이 ㅋㅋㅋㅋㅋ 이게 선대 후배 듀오지 응급기 나이스 밀쳐주고 오케이 간다 하이퍼 차지 나이스 오우 공... 공주면 꼴이긴 해 잠시만요 오케이 안되겠다 이게 학교 선배나가다보니까 좀 긴장이 될 수 밖에 없긴 하겠다 근데 학교 선배면서도 대학본이니까 아 이거 어떻게 막지 오우 나이스 야 잘했는데 오우 우씨 나이스 잘하네 나쁘지 않게 잘하는데 롤스타즈는 언제 시작한거야? 저... 로사 나왔을 때 시작했어요 와... 역시 근본유저 타워리그도 보면은 전설 2에다가 개정 생성년도 2019년이네요 오케이 한판 지고 바로 멜로디로 바꿔서 왔습니다 멜로디가 약간 이렇게 도와줄 때 많이 쓰는 개릭이어서 열심히 해볼게요 세 대 네 대 나이스 패스 오우 이걸 바로 올려주겠습니다 나이스 잘 흔들었는데 넌 내 본 추구에서 뭔가 공부하고 싶은거 없어? 공부하고 싶은거요? 어 기축은 안하나? 아... 유튜브 하긴 했는데 지금은 약간 활동 좀 뜨네요 어? 복귀? 네... 10만점 포... 아니 10만점 찍고 원래 복귀할 생각은 없는데 어... 좀 많이 뛰어줄게 내가 아마 이거 줄에 잘 나올건데 띄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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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넣어주시겠지? 프랭크 펑 어? 오케이 오케이 몸빵 그치 렛 렛 렛 렛 렛 렛 나이스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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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귀여운 면이 있네요 근데 현실에서 만나면은 바로 쭈구리댐 앉아서 일어나기가 싫더라구요 이 친구 피지컬이 키가 몇이야? 저 지금 190 아... 오케이 여기까지 제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면 내가 져 렛 렛 슬슬 이러면 좀 나 살짝 가볼 만하다 나이스 오메 좋지 오우 스트롱 이건 아니잖아 어? 잠시오 그... 패스 드렛다 어? 됐어? 예 아마더요? 나이스 야 앞에서도 잘 뚫어주네요 확실히 심만점 든든하긴 하네요 멜로디만 너무하면 재미없으니까 어, 온티스 조금 빡세긴 한데 상류좋아 여기서 더그? 갑자기 더그가 나와버려? 나이스, 고 좋은데 아직 아세스로 뜰라나.. 아니네? 이러면 좀 나이스 또 뺏고! 이거 인트로? 바이퍼 차지 다이너 어때요? 다이너? 여기서? 딱 한 번만요 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야 이번 판 저도 무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맵 다이너 옛날에 영상 한번 찍어가지고 할만할 수도 있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점프 보여주면서 아이고 나이스, 좋은데? 어, 프랭크 고수인데? 말이 안 돼 어, 프랭크 고수인데? 안맞아 안맞아 아이 맞았네? 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바이퍼 차지 구샷 구샷 아이고 예? 살짝 가비 아이고 깔쌈하게 바로 1500 찍어주고 버스까지 한번 가보자고 마스터 6번이나 찍었네, 이제 보니까. 밥 먹고 부를 만한 게 아니고 밥 먹으면서 부를 만했습니다. 그거 네넨트인데? 나이스. 어? 왜 저기서 나왔나? 이게 조금 시청자분한테 밑밥을 깔자면 후배 앞에서 빡기면 오히려 안 되는 느낌? 너무 추한가? 약간 방송 진행을 해야 된다, 느낌. 나이스. 정리해주고. 좋았다. 어디로, 어디로? 슈팅? 어? 이거 진짜 죽어야 되겠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다가. 죄송한데, 있다가 좀만 있다가. 1500만 찍고. 1대1 한 번만 가능할까요? 1대1? 오케이, 2탄 가자, 2탄. 와, 이거 서그 콘텐츠를 만들어주네. 도망났게 주네. 도망났게 주네. 오! 오케이. 아이콘 차지! 아이콘 차지! 오케이. 막아보자. 워! 얍! 얍!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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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다행이다. 와, 나 진짜 이번 판 개똥 쌌는데. 역시, 역시 대왕본. ㅋㅋㅋㅋ 버스 말고 한 번, 모티스 한 번 해볼까요? 진짜, 뒤지기 못하긴 하는데. 오케이. 모티스로 그러면, 막판 한 번 가보자고. 여기서 못 보이셨면, 영영 박자다. 어, 이게 막판이긴 해. 자, 막판 가보겠습니다. 아, 내가 미드 가야 되는구나. 근데 상대 조합이 좋게 나와가지고. 운이 잘 터졌다. 어, 잠시만. 딜레이. 어, 딜레이. 어, 나는 안걸리는데. 어? 저, 와이파이가 좀 많이 안좋아요. 집에. 아, 오케오케. 나이스. 어, 궁으로 딱 안가. 어, 여기 안 뚫렸네. 죄송합니다. 순대만 더 때리면 하이퍼차지인데. 하이퍼차지! 하이퍼차지! 내가 썼죠. 하이퍼차지! 이악! 나이스. 안줄건데? 안줄건데? 아... 어, 스트라이퍼차지 지었다. 잠시만. 하이퍼차지! 오! 궁 제대로 들어갔다. 아, 까비! 아니, 나 사형공 모임, 사형공. 하이퍼차지! 사형공이요? 어. 오! 하이퍼차지! 잠시만. 오! 오케이. 하이퍼차지! 한 번 잘 막았고, 여기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하이퍼차지! 보여주나요? x2 보여주나요 x2 아, 일단 넣었어. 나이스! 우리 팀, 프랭크, 쌉캐리! 은이형도, 쌉캐리! 이거 형이야! 감사합니다. 형 밖에 없습니다. 하이퍼하이퍼하이퍼. 왜 이렇게 깍듯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후배랑 마무리했고 아 1대1 도전 또 안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일단 파티 나가겠습니다